트레이드 트레이드 트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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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ㅎㅎㅎ 어? 이렇게 안оном viel 했어! 둘, 둘, 여섯 개 둘, 하나... gesam 술 준비 부omas 솔로도 잘 껴 한 번 해봤다고 잘해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해봤어요 17만원에 왔었는데 우와 서울이야 우와 노트 사이가 노트 있어 우와 꽃도 팔아 좋아한가? 좋아구나 꽃도 팔아 손목시 계속 팔아 손목시 계속 팔아 왜? 우와 아 액처 편지지 이게 짧게 짧게 있어 초콜릿이 굵는거야? 이거 쓸 수 있는거야? 손 들어봐 여기 그것도 있어 그러면? 세수할 때 쓰면 거품 되는거? 가뵌 반edes 구경 정해죽 해야되면 이렇게 몇이래 15 45 15 15 15 15 15 15 16 남집사 어떡했어 결제 수단을 선택해주세요 봉투 사이즈를 선택해주세요 봉투 사이즈를 어떻게 알아 보나 안내면 보나 봉투 사이즈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오늘 날이 조금 흐린듯한 게 있네 저기있다 오늘 날이 조금 흐린듯한 게 있네 요즘은 근데 진짜 하늘을 보면 흐리든 맑든 하늘이 이뻐 아 나 이거 찍고 있는 거여서 아무 말 안 한 거구나 자 지금 우리는 아침에 첫 번째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냐고? 선물 주려고 아 이거를 이벤트를 처음 생각했을 때는 그냥 되게 설렜던 것 같아 진짜 직접 찾아가서 줄 일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좋아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향수를 내가 주는 통에다가 내 향수를 뿌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어우 냄새 나 보자 일로와 여기 사는구나 주러 왔어 아 감사합니다 내 향수 뿌려놨어 아 이거 만들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별로 안 예쁘죠? 아니 아니 예뻐요 너무 예뻐 세상에 아 원님을 딱 계속 끼고 다닐게요 부족처럼 안녕 안녕 자 두 번째 집 아 어떡해 호베리 형이야 귀여워 자 이거 그냥 팔찌 흔들었어 응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야 너 가도 돼? 가만히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좀 일로와 왜 어떡해 어떡해 여기 너무 귀엽다 너무 아파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안 떨려요 대박 진짜 세 번째 집 거의 다 왔어요 아 여기 손을 맞으세요 아 뭐야 감사합니다 잠깐 했는데 에이 설마 설마 이거 다 만들 수 있을까 응 향수 뿌려놨어 대박 내가 처음에 못 먹는가 봐 HG 안 보여 밥 먹었어요? 아니 아직 아니 밥 챙겨 먹어야 돼 지금 시간 요시인데 안녕 안녕 일단 이제 네 번째 장소 네 번째 장소 오 세상에 하천 이거 입고 있어 뒤에 다는처럼 다섯번째 집 다섯번째 집 다섯번째 집 혹시 나가실 수 있을까요? 안녕 귀여워 이거 내가 채울게 아 아 어떡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왜왜왜 이게 뭐야 못 몰라 몇 분이 오실지 몰라서 세게 샀는데 또 있어 못 맞았어 들어가 나 먼저 가 나 먼저 가 계속 봐 우와 아 아 아 아 정말 소중히 단색할게요 오빠 보라 이거는 같이 드시라고 아 진짜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택배가 못 온데 택배로 못 오는 건 없다고 오빠 아니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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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선물 증정 완료 다들 너무 어 이렇게 오신다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뭘 챙겨주시고 아유 다들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마음들이 착해 만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다른 이벤트로 호영이는 돌아온다 안녕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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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